올해 2분쯤 진짜 b2 궁금해 그때 대표님 미리 맛보기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맛보기였어요 너무 짧았어요 너무 궁금해요 자꾸 울 끄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울 준비됐어요 아 오늘 선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우리밭아다 될 완료 저도 저 네 약간 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이입을 되게 잘해서 난 살짝 궁금해, 뮤직비디오가 어떤 느낌이길래 울기까지 할까? 울지? 난 뮤직비디오가 충분히 안 울 수 있을까? 응 만약에 울면 처음인 거야 다들 어떤 뮤직비디오 보고 울 적이 있어? 저는 보통 영화 보고 울어요 저도 영화 근데 왠지 이 뮤직비디오는 약간 울컥할 것 같아 난 너무 재밌게 볼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찍을 때 웃겼던 에피소드가 자꾸 생각나서 엄청 웃길 것 같은데? 우리가 두 편이나 있다는 게 난 아직도 안 믿겨 그러니까요 진짜 궁금해 지금 다들 이렇게 디크토벅 입고 있네 맞아요 저희 디크토벅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다니실래요? 마찬가지야 학교 마찬가지야 이게 우리야 이제야 비슷했어 우리의 에시... 어? 어? 아릭? 어? 아릭 네버만드 네버만드 또 갑자기 담아요 네버만드 우리 편하게 하고 볼까요? 좋아요 편하게 하고 봅시다 너무 떨려나 TV 보는 거 나 진짜 너무 기대돼 화면 지금 꼼짝색이잖아 우리 맛보기 때 입었던 옷이긴 하다 맞아요 맛보기 나왔던 옷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맞아요 진짜 궁금해요 저희가 버니즈 여러분들보다 하루 빨리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럽죠? 버니즈 하루 빨리 본다고 뭐 그렇겠지만 궁금해요 너무 궁금한데 아 나 뭐 기다려 갈까요? 저 아직... 아니 나 준비해 빨리 보고 싶어요 준비해 빨리 보고 싶어요 준비했어? 보여주세요 준비해 Ready? Set! Go! 집중해야 돼 아니야 조용히 해 수파인가? 아 그 방이에요 그 방 어 강혜린 오우 강혜린 이거 나인데 저거 나야 저거 나야 강모야주씨 약간 그건데 슬퍼? 잠깐만, 왜 이렇게 슬퍼? 왜 막 그러지? 이거 약간 호러문인데? 슬픈데? 약간 감수성이 퍼지려고 그러네 이게 이렇게 됐다고? 와 진짜 예쁘게 나왔다 추면 뭘까? 대박! 대박 지금 시작하네 너무 아련한 거 아니야? 진짜 대박 영화잖아 감동감이 이렇게 찍고 멋있다 진짜 대박이다 오더케지인가요? 벌써?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추웠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 우와 우와 이렇게 나왔어 되게 예쁘게 나왔어 나 틀렸어 뭐라고요? 아 그런데 그때 저거 옆에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그거다 맞다 안무였지 맞다 맞다 안무였지 맞다 이 안무였지 바람이 엄청 맞네 여기 빵 사는 곳 빵 주세요 아 귀여워 이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로맨스에만 왔어요 그러니까 저 이때 다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와 와 햇빛 드리는 거 봐 햇빛 드리는 거 봐 햇빛 안주겠어 크흠 헉 와 와 진짜 와 와 와 너무 예쁘다 와 어우 너무 웃고.. 언니 언니 우는 거예요? 둘이 진짜 샀잖아 우리가 와 대박 감동이 진짜였다고 하시는데 진짜 샀어요? 응 진짜였어 혼자요 그렇게 끝나? 나 이 편도 모르는 거야 소리 소리 아직 안 끝났어 있어 응 순수다 무섭다 오 웃겨 왜 웃기지? 오 마이 갓 나 무서워 지금 영화 같아 아직 안 끝났어 내가 그린 건데 나도 나도 되게 왜 강인이 튀어? 나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왜 우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서 왜 우는 거예요 진짜 나 처음부터 울었는데요? 어떡해 처음부터 울었어요 저 너 울면 내가 놀리려고 했는데 내가 울어버렸어 언니도 울었어 난 왜 왜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처음으로 약간 뭔가 저 울었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내가 울어버렸어 근데 약간 난 무서웠어 나 왜 이렇게 진짜 너무 운다 근데 뭔가 약간 가정 한켠이 좀 찡하긴 하다 약간 우린 아니까 그 소리를 우리의 그 모습이랑 장면이 담긴 게 신기해 신기해 뭔가 슬픈데 내가 울어서 웃기다 뭐야 내가 우는 게 좀 웃겨요 저는 그냥 와 진짜 영화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 그렇기는 나 그 시작 그게 압축됐어? 제가 시작돼 우는 거예요 시작돼 너무 예쁘게 찍으신 건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 와 와 와 이걸 이걸 보실 이걸 다른 분들께서 보시면 무슨 어떠실까 엄청 놀리시지 않을까요? 왜냐면 생각해봐 그 하이포인 뮤비 때 우리 약간 어떻게 좀 트렌디한 학교 다녔잖아 맞아요 트렌디한 학교 다녔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약간 학교생활? 진짜 찐 학교생활 진 학교생활 말도 안 돼 아 저 다 잠깐만 근데 하나가 더 하나가 더 있지 이거 뮤직비디오 이게 딱 공개되면 버니즈 분들이 왜 뉴진스 티저 때 윽이라고 했는지 아실 것 같아 그게 다 나오고 계속 찍어주는 친구가 있었던 거잖아 진짜요 와 다음 거 볼까? 네 저 다음 거 보는 거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다음 거 다음 거는 다음 거 어떨지 어떨지 너무 궁금해 형 나 초청해야 돼 이제 시작되자마자 이입돼서 울었는데 빨리 보고 싶어요 아 너무 웃겨 첫 장면부터 약간 너 때문에 웃겨 아 근데 난 눈물 나면 안 나왔어 눈물이 툭툭해지고 내가 배색해서 웃겨가지고 진짜 대박이다 근데 나 진짜 아까 그 물 마시는 신에서 진짜 로맨스 영화 봤어요 진짜 너무 설레 나 설렜어요 진짜 너무 설레 그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뭔가 로맨스 영화 같지 않았어요? 진짜 근데 그 남자 그 뭔가 필터 낀 거랑 그 장면이 진짜 약간 뭔가 약간 색감이 너무 그냥 설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하게 설레었어 약간 마음이 류완드 느낌 마음이 이상해졌어 Like creepy 설레 아 예 Yeah 근데 또 우리는 되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였고 본 내용이었잖아 근데도 다시 보니까 이상했어 우리 본 적이 없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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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지는 몰랐어요 너무 재밌다 나 빨리 hurry up Okay, next hurry up 너무 궁금해 서두르세요 근데 우리 시작하는 시작 알아요? 그때 맛보기 아 그게 그 시작인가? 2편 중간에 있었어 2편 그거 teaser 아닌가? teaser teaser teaser? I don't know 일단 봐야 한다 Okay, I'm ready 저도 I'm Okay, I'm ready 아 맞네 아 맞네 하니언니가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2편 맛보기 나 저 때 너무 신나게 뛰었어 하나, 둘 오, 줄 어 우와 이 땅 없었어 아 아 친구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다 아 아 아 맞네 그거 한꺼 한 번에 하셨잖아요 아 아 아 여기 진짜 여기 있었는데 너무 멋지다 우와 우리 이때 기차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맞아요 나 어딨지? 나 뭐더라? 나, 나 뭐해? 나 어딨지? 나 무서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아 나 뭐하는 거예요? 아 나 무서워 아 아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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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쁘다 뭐야 이게 도대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예쁘지? 저 노랑 군대인데 저기 와 너무 예쁜데 혜린이 언니 응? 기다렸어 기다렸지 기다렸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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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름 아 똑같나 진짜 똑같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름 나 나 나 웃겨 근데 얘 자꾸 반응이 웃겨 자꾸 옆에서 막 자꾸 옆에서 막 아 아 소리 난다 잠깐만 어 이거 처음에 그거 나온 거다 아 캠코더는 깨졌는데 안에 있었던 건 남아있네 찍었던 건 남아있던데 왜 음악이 슬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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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슬프지? 아 너무 웃겨 진짜 웃겨 우와 다 들어갔어 진짜 대박이다 신기해서 내가 우는 게 웃겨 나도 웃겨 나도 웃겨 나도 이뻔했다 근데 마지막 건 진짜 마지막 건 진짜 슬펐다 다들 이뻔했다 춤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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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춤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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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나 울어서 있을 것 같은데 얘 옆에 우와 진짜 아니 저 참은 거예요 저 참은 거예요 진짜 아니 이렇게 근데 진짜 너무 완전 휴학처럼 담겨셨어 진짜 예쁘다 근데 다시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저 한 천번 볼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아 너 진짜 계속 볼래 이해하려면 계속 봐야겠다 아니다 근데 아끼고 싶어요 안돼요 아 안 아끼고 저 아끼고 싶어요 진짜 원할 때만 보고 아끼고 근데 이게 뭐지 역시 제가 첫 번 1편에서 초반에부터 약간 미입돼서 울었는데 그 제가 물론 몇 년 살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 생각이 나는데 그 더 뭔가 더 사신 분들이 봤을 때 더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진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이 그냥 담겼잖아 우리 진짜 놀랐잖아 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마음이 이상해 진짜 진짜 이상해 옛날에 우리가 같이 다닌 것 같고 같이 다닌 것 같고 아 맞아요 그 모습을 지금 공개된 시점에서 본 느낌이라 되게 이상해 그래서 약간 울컥한 것 같다 진짜 근데 난 난 이거 어머 죄송해요 아 단이 저 그 눈물이 깨 나 오늘 울 뻔했는데 아 죄송해요 너무 싶다 미쳤잖아 울어라 그럼 아니 그 뭔가 보면서 색감도 그렇고 뭔가 약간 우리 부모님도 이거 보시면 엄마로 진짜 오실 것 같아 너무 뭔가 안 오셔도 안 오셔도 안 오셔도 그래서 뭔가 막 그때 학교 가셨을 때 생각나실 것 같아서 생각나실 것 같아서 생각나실 것 같아서 나는 눈물이 나 눈물이 나 나는 눈물이 나 나는 눈물이 나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연락 받았거든요 부모님이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우와 절대 소화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와 나 너무 떨린 너도 그리고 뭔가 나는 우리가 지금 봐도 이렇게 좀 울컥한데 아 진짜 나중에 아니 근데 이제 터져 진짜 나중에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진짜 우리가 다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아 그땐 진짜 울겠다 나는 나 진짜 울 것 같아 나는 상당히 안 돼 참고했어요 사실 그때는 어텐션 뮤직비디오를 봐도 울 것 같고 뭘 봐도 울 것 같긴 한데 나 더 울면서 OMZ도 울고 저 여기서 더 울 수 있어요 코까지 빨개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텐션의 하이포인 어떻게 보면 되게 추억처럼 뮤비처럼 담겼잖아 되게 약간 약간 뭔가 진짜 약간 우리 진짜 그렇게 시간 보냈고 그렇게 그냥 추억으로 이렇게 담겨있는 것 같은데 디또도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떡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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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곡이랑 찍은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남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이번 뮤비는 절대 한 번 이렇게 한 번 봐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계속 봐야 돼 계속 볼 것 같아 나 빨리 또 보러 가야겠다 저 또 보고 싶어요 나 또 보고 싶다 내일 보는구나 우리 이제 내일이야 아 우리가 영수해 영수해 다 같이 근데 허트 우리 뮤직비디오 나 다 봤던 것처럼 떨리지? 떨리지 않고 빨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게 어? 난 떨려 사람들이 빨리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우리한테 그렇게 이렇게까지 소중한 건데 이게 공개된다니 정말 떨려 너무 좋다 그래서 떨려 나도 뭔가 어떤 이유로 떨린다기보단 진짜 우리가 아끼는 영상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공개되는 거니까 떨린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아 아 뮤비가 되게 센시티브 감성 약간 약간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되게 되게 진짜 완전 꾸민 꾸민 없이 이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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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저 그 영상은 쓰실 줄 몰랐는데 제가 캠코더에 들고 희수한테 희수야 뭐하니 그런 영상이 초반에 나왔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약간 그런 면까지 느슨게 약간 되게 신기한 거 근데 보니까 우리의 약간 진짜 우리다운 모습들만 딱 담긴 거 같아 맞아 난 그게 아쉽다 편하게 약간 되게 놀듯이 찍은 모습들이 그거 뭐가 아쉬웠어 근데 그거 그거 없는 게 아쉬워 혜린이 너무 지금 아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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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무 솔직하게 아니 다들 그 우리 티저 봤을 때 그것부터 생각나지 않았어? 맞아요 그치? 그게 추억이지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다 어떡해 아 너무 멋있어 진짜 또 보면 안 돼 뭔데요? 아 아 내일 보는 걸로 내일 어차피 내일 공개되니까 실컷 보고 있어 아 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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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 얼마나 그니까요 우와 팜팜팜팜 운사 아 운는 거 아니라 상상하고 있거든 운사요 상상하면 운다 상상 갑자기 아 그럼 그거로 아 막 막 막 막 막 그냥 어떤 분 보셔도 응 우리 아시는 분들 약간 보시면 정말 많이 많은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내일 6시에 공개되니까 응 그때까지 다들 마음 준비 마음 준비하시고 나 마음 준비하고 그때 전 또 다시 볼 거니까 나도 야 너만 볼 거야? 아이 혼자 볼 거래요 다 보자 핸드폰 없는데 아 각자 느끼시는 게 다르겠다 왜냐면 각자 약간 약간 세상이 다르니까 침실 것 같아요 엄마 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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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감수성 제일 폭발 헉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멋진 정화 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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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감사합니다.